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철갑을 뚫는 강경! 철갑을 뚫는 강경! 진짜 고통을 가르치면 수행의 길은 끝이 없는 법이지요. 수행의 길은 끝이 없는 법이지요. 진타 고통을 가르치주겠음 문양아 돌 진타 고통을 가르쳐줍니다. 으아아아아아악! 철강을 뚫는 강경! 진짜 고통을 살펴! 으악!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는 게 좋을 겁니다. 크힛! 트랭! 흠! 뱅! 윗랑! 아들! 으악! 하하! 으악! 도움이 심결치! 가위를 비추는 천권! 빡! 메모장! 기갑권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.